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가 의원을 30에서 50명 증가시켜야겠다. 김진표네. 이 사람들 부정선거에 당선됐잖아요. 사전투표해가지고. 홍병호 tv에서 한 번 다뤘을 겁니다. 부정선거에 다 국회의원도 되고 뭐죠. 국회의장도 되고 하니까 도둑놈 아닌 놈이 어디 있습니까. 국회의장 시장 군수 도지사 조육감 대통령 대통령 다 도둑질해가 여러분들 다 선거를 도둑질해가 여러분들 다 대통령이 되고 하는데 내 눈에 뭐가 보이겠으면 저놈도 도둑놈 저놈도 도둑놈 그래서 도둑놈을 억수로 많이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도둑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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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비용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수를 늘리게 되면 다 나라에서 녹을 머죠. 나라 돈을 빼먹을 생각 많은 사람들만 이렇게 우글우글하니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홍준표 의원이 국회의원 수를 확실히 줄여도 된다. 그걸 2021년도 이야기를 했네요. 22년 1년도에. 국회의원 7 80명이면 충분하다. 그 근거가 보니까 인구 미국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미국은 인구 여러분들 10만 매당 10만 매당 하원의원이 0.16명이네요. 이게 535명이 하원의원일 겁니다. 상하원이 포함됐나 좀 아리까리하네요. 어쨌든 10만 명당 0.16명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보면 미국 인구가 지금의 3분의 1대 하원수가 하원의원만 이야기하네요. 우리나라는 인구가 10만 명당 0.58명이네요. 국회의원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뭐들 하는지 다 찾아줘야 되고 보좌관 7명 12명 따라 붙여야 되고 나라가 참 언제까지 지탱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뜯어먹는 놈들만 늘어나는 것 같아요. 뜯어먹는 놈들. 한국은 10만 명당 0.58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미국 하원은 10만 명당 0.16명이 있으니까 한국이 훨씬 더 많은 거다. 4배 정도. 그런데 뭐 하려고 여러분 국회의원을 늘리노. 홍준표 대구광역시 여러분들 시장님께서 좀 제대로 이야기를 하셨네요. 홍준표도 서울대 법대를 나왔구먼요. 하하 참. 여러분 간접비용이 높아지게 되면 나라 전체가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세금을 더 많이 거두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세금을 더 많이 거두드리게 되면 경쟁력 자체가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간접비용은 항상 어디든지 가는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날렵하면 훨씬 좋은 거지 않습니까. 날렵하면은. 여러분 오늘 이런저런 말씀 좀 했는데 오늘 초창기 초기에 열을 좀 내 가지고 어쨌든 오늘 방송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도둑놈들을 다 구입하셨겠지만 구입하셔서 꼭 1독 하시고 그다음에 주변에 꼭 읽어야 될 사람들 한 10명 정도를 선택하셔가지고 선물할 수도 있고 우편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해 주시면은 그럼 나라가 정상화되는데 여러분들이 1익을 하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 3구 대통령 선거의 조작 실태를 다룬 도둑놈들 2. 도둑놈들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 2020년 대통령 선거 무슨 질서했나 두 건이 동시에 나오니까 그 책도 여러분들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제가 직접 글을 쓰고 다른 출판사에서 맡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출판사를 쓰면 이제 원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이제 출간했는데 확산시키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가능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